자 그 다음에 이제 AND, M% 연산자 이미 본 적이 있죠. 이거 어디서 봤어요? 기억 안납니까? 기억이 나야 되는데. 스캔 F에서 봤었잖아요. 이렇게 우선 수준가 굉장히 높은 연산자구요. 자 우리가 지금 A는 10이에요. 그냥 찍으면 당연히 여기 10이 나올 겁니다. 근데 A 앞에다가 M%를 하면요. 이 A에 주소가 나와요. 주소. 신기하죠?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거 잘 해보기가 어려워요. 근데 CN1에서는 포인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소 연산자를 가지고 놀 수가 있구요. 자 얘는 이제 11장 포인터 나오면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어떤 변수의 주소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변수 앞에다가 M%를 찍으면 되겠고 찍을 때도 찍을 때도 반드시 %P로 찍어야 됩니다. 물론 %D로 찍는다고 해서 에러 나고 이러진 않아요. 근데 주소를 찍을 때는 보통 %P로 찍는 게 관래로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 A랑 B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구요. 이거는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달라요. 비주얼 스튜디오, DevC++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라인 레플릿, 그 다음에 튜토리얼스 포인트에서 다 찍은 건데 이렇게 주소들을 찍은 걸 보니까 이게 16진수거든요. 16진수 두 개가 한 바이트씩이에요.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주소를 이제 4바이트로 해서 가지고 노는 것 같고 DevC++ 굉장히 기네요. 이거 해보면 8바이트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온라인 컴파이러스는 둘 다 보니까 또 특이하게도 6바이트 두 개씩 끊어서 보면 6개에요. 그래서 주소를 주소를 출력할 때는 %P로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변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. 메모리에 스택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되고요. 컴퓨터에 따라서도 다르고 OS에 따라서도 다르고 심지어는 컴파이러에 따라서 달라요. 자 똑같은 컴퓨터에 똑같은 OS의 컴파이러인데 VisualC++과 DevC++에서 이 주소가 또 다르잖아요. 또 실행할 때마다 달라요. 자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스택의 메모리 주소인데요. 그런 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그냥 쓰면 값이 나오고 n%를 쓰면 그 주소에 그 변수에 주소가 나온다는 거고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일인데 여러분들 지금은 뭐 지금은 뭐 그런 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n% 연산자가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나중에 포인터 가지고 놀 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겠습니다. C 언어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산자 중에 하나가 이 n% 연산자에요.